다시 그려볼래 Drummer Drummer Playground 회색 공간에 남대로 칠해봐 다시 채워볼래 Drummer Drummer Playgrou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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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을 가장 잘했어요 여러 과목을 한 가지씩 다 받아 봤지만 수학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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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